이루마의 골든디스크 옆사람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가 귀에 댄 소화기 너머로는 저쪽 상대방의 큰 목소리가 왕왕 울렸어요. 불만에 차서 따따붙다 따지는 것 같았고 성을 내고 언성을 높이다가 고함을 치는데도 제 옆자리에 앉은 그는 가끔씩 네, 네 대답만 할 뿐 그 버럭대는 소리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꽤 흘렀어요. 장시간에 걸친 전화통화는 조용히 끝이 났습니다. 그의 참을성에 감탄사가 절로 터져나왔고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고 싶었죠. 그 소리를 어떻게 견디었냐, 그 짜증을 어떻게 삭혔냐 조심스레 물어봤더니 그가 말했습니다. 상대의 고함 소리 한편으로 그가 너무나 좋아하는 음악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고요. 음악의 힘을 느껴보실까요? 여기는 이루마의 골든디스크입니다. 음악의 힘을 느껴보았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